이 집 맨날 가짜만 말하던 놈이 진심일 수 있을까? 이광호가 고백했구나. 어째 그날 밤 심상치 않다 했단 애가. 둘이 학교에서 그날 일 피우는 것도 그렇고. 그날 밤? 있어. 이광호랑 접선한 날. 뭐라디? 아이... 뭐... 이번에도 진짜 아닐 거야. 진짜야. 아, 이거 말하면 이광호가 유리해질지도 모르는데. 나는 한국대 의대 편인데. 근데 조금만 보면 이광호가 월등한 것 같기도 하고. 취했냐? 그래. 정정당당히 싸워서 강한 놈이 살아남아야지. 취했네. 그만 가자. 박현수 사건, 박현수 혼자 한 짓이야. 이광호는 전혀 몰랐고. 그니까 이광호가 고백한 것도 진짜였다고. 정신 단단히 차려라. 아무래도 네 인생에 연애 포텐이 터질 것 같으니까. 하필 그렇게 생긴 놈들이라는 게 너한테 문제지만. 응?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이거 사. 커밍. 슈. 커밍.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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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